2024년 아시아축구련맹 20살 미만 여자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주체조선의 전함과 용예를 높이 떨친 우리의 믿어온 여자축구 선수들이 19일 귀국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체육상 기밀곡동지를 비롯한 체육부문 일권들, 체육인들이 저국의 장한 딸들을 마중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우즈베키수단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맞다도는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단연 1위를 쟁취함으로써 국제축구련맹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껏먹거리를 걸어주고 껏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줬습니다. 세계의 창공높이 우리의 라몽색공화국길을 보란듯이 휘날린 자랑찬 승전 소식은 위대한 당중앙이 밝힌 웅대한 이상과 목표를 백배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힘차게 실현해가고 있는 온나라 전체민에게 커다란 거무적 힘을 안겨줬습니다. 저국의 용예를 빛내이고 돌아온 우리 여자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수도의 고리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와 러시아른방 연예병강 행정장관 올레고 꺼제미아코 동지 사이의 회담이 19일 만수대 우이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관계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 러시아른방 연예병강 대표단 성원들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른방 특명정권대사가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저러 두 나라 사이의 지역 간 경제 협조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터이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연예병강 행정장관 올레고 꺼제미아코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른방 연예병강 대표단이 19일 해방탑에 화안을 진정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상 부산 지경수 동지와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른방 특명정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러시아른방 연예병강 행정장관의 명의로 된 화안이 해방탑에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국제주의 정신을 지니고 조선의 해방을 위한 정의의 성전에서 거귀한 생명을 바친 소련군 열사들에게 경위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 산령만행을 계속 함행하고 있습니다. 17일 가자지대 버건당국은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이 92명의 팔레스티나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130명에게 보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만 1,645명 부상자 수는 7만 3,676명에 이르렀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산령만행으로 1만 3,000명 이상의 올인이가 사망했다고 하면서 세계 그 어느 분쟁에서도 이처럼 많은 올인이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시에서 17일 청규료 범죄가 발생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찾기 위한 수색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16일 펜실바니아주의 북수군에서 한 범죄자가 살림집들에 뛰어들어 사격을 가해서 3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과도로에서 폭우가 내려 콧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콧물로 여러 도시의 수 12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3만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여러 지역의 수, 각종 질병들이 퍼지어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효과로 세계 평균 바닷물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의 하루 평균 바닷물 온도는 20.09도씨를 기록했던 2023년 8월보다 더 높은 21.06도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해 세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관측됐던 엘리너 현상의 거조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들어와 태평양과 인디아양, 대서양을 비롯한 세계적인 바닷물 온도가 여전히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평균 기온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2월의 평균 기온은 13.54도씨로서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했던 2016년 2월보다 0.1이도씨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엘리너 현상으로 가속화된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추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바닷물 온도의 상승으로 바다 생태 환경에 심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오약 연구사들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전형적인 떨림 증상을 연구하던 과정에 학자들은 손이나 발의 떨림 운동의 자리끼를 리듬으로 바꾸어 음악으로 전환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 4명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환자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손이나 발의 떨림을 자체로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환된 음악을 통해서 연구사들은 환자들의 병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파킨슨병 치료에서 새로운 존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붉은 왕삼나무를 적극 보호하고 중식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나무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바늘잎 키나무의 하나인 붉은 왕삼나무는 다 자란 높이가 약 135m이고 직경은 12m 정도라고 합니다. 나무잎은 가지의 라선상으로 붙으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는 3 내지 6cm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에 속하는 붉은 왕삼나무는 그 자태가 웅장해서 관상용으로 쓰이며 목재로도 논리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에는 약 50만 구루의 붉은 왕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최근 연간 기후변화로 들불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환경 보호학자들은 진기한 붉은 왕삼나무의 유전자 특질을 보존하고 확대 번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신포에서 눈이 내린 후 개혁고 자강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대체로 흐려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혁고 해양과 기마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총단에서는 새벽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샌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구도로서 평윤과 오제보다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륭하 1도로서 약간 찬날씨였는데 이곳은 오제보다 4도 낮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조기압거리 용량으로 삼전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혁했습니다. 내일 조기압거리 용량을 받아서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혁이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혁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륭하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 봄철에 들어서면서 중부와 남부의 여러 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랐지만 최저 기온은 아직 이용도 아래여서 아침 날씨가 차기 때문에 덜린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백선 지방으로서 1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개혁의 수나 오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륭하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혁했습니다. 해산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개혁했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개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혁했습니다. 충진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혁했습니다. 함흥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혁했습니다. 운산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개혁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혜주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내지 6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북소풍이 불고 주로 계획했으며 조선소위에서는 북소풍이 불다가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계획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조선소위에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미터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 예견되므로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때문에 모레 조선소위에서 샌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미터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2일과 23일에 저기압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2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소위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처당 10미터 이상이 샌바람이 불겠습니다. 23일에는 북부 내륙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에 약한 거기압의 용량으로 해서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력해 있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일 평균기온은 22일에 평균 정도고 23일과 24일에는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